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겨울 스포츠 최고의 인기 종목, 여자 배구와 그리고 역시 매니아 팬들이 많은 여자 농구, 이 두 종목 모두 미모와 실력을 갖춘 미녀 선수들이 참 많은데요. 여배와 연홍, 두 팀의 미녀 선수 베스트 5를 뽑아 가상의 매치업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목이 다른데 무슨 매치업이야?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한번 재미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배팀 대 연홍팀 한번 이 매치업 대결 보시고 더 매력적인 팀은 어딘지 선택해 보시죠. 참고로 이 매치업은 당연히 블루라크롬 개인 의결입니다. 네, 하지만 나름 머리를 꽁꽁 싸매고 고심해서 매치업을 짜봤습니다. 그럼 여배 대 연홍, 연홍 대 여배, 미녀 선수 매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치업 바로 각 팀 간판 스타간의 대결입니다. 여배팀 고혜림 대 연홍팀 신지연. 현대건설 아웃사이드 히터 고혜림은 브이리그 대표적인 미녀 선수죠. 1994년생으로 177cm 신장입니다. 뽀얀 피부로 밀가루 공존하는 별명이 있고 팬서비스가 아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홍 상대는 바로 하나은행 포인트 가드 신지연입니다. 1995년생 174cm 신장으로 이번 시즌 WKBL 올스타 투표 1회에 빛나는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입니다. 네, 두 선수 다 미모가 눈부십니다. 두 번째 매치업은 해외파 용병 매치업으로 장충지위, 아니 이제는 대전지위, KGC 인삼공사 박혜민 대 루마니아 모델 출신 신한은행 김소니아입니다. 실제 두 선수가 용병이라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해외파 용병은 그냥 재미로 붙여본 거고요. 네, 박혜민 선수는 2000년생이고요. 우리 나이로 23, 김소니아는 1993년생, 우리 나이 30입니다. 확실히 풋풋함과 성숙미가 대비되는 매치입니다. 네, 세 번째 매치업 보시겠습니다. 바로 에이스 대결입니다. 미모도 미모지만 실력으로 가장 뛰어난 선수끼리 대결이라 할 수 있는데요. GS 칼텍스 강소위대 우리은행 김단비입니다. 두 선수 모두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여배와 연홍의 흥행 보증수표입니다. 물론 네, 실력적으로 강소위는 A급, 김단비는 S급이라 할 수 있지만 두 선수 모두 미모는 SS급입니다. 점점 흥미를 더해가는 여배 대 연홍 네 번째 매치업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선수들로 바로 떡상 매치업입니다. 도로공사, 전세한대, 삼성생명, 강유림입니다. 두 선수 모두 요즘 출전 시간이 늘면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팬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막상막하이 승부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매치업은 바로 네, 시내 대결로 숨겨진 보물같은 선수들인데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배구팬, 농구팬 사이에서는 이미 미모로 유명한 IBK 기업은행 이진 대 우리은행 오승인입니다. 이진은 2001년생 22살로 173cm 세터고요. 오승인은 2000년생 23살 183cm 센터입니다. 네, 차세대 미녀 세터 대 미녀 센터의 흥미로운 대결입니다. 네, 여러분 세터와 센터는 다들 아시죠? 네, 비슷한 발음이지만 네, 엄청 달라요. 블루라커룸 시청자분들을 무시했다면 사과드립니다. 네, 배와 딸기도 드립니다. 네, 이렇게 끝나면 아쉬워서 잠깐 번의 편으로 식스맨 대결 한 번 더 나갑니다. 네, 바로 노장 매치업으로 꽃사슴 황현주 대 너구리 이경은 맞붙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한 미모와 실력을 갖춘 선수들인데 현대건설 황현주는 우리 나이로 38살, 이경은은 37살로 두 선수 이번 시즌 회춘에서 엄청난 활약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배팀 대 연홍팀 미녀선수 매치업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더욱 매력적인 팀은 어디인가요? 네, 블루라커룸의 선택은 바로바로 네, 무승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